사과 챙겨주셔야죠. 요즘 진짜 다들 힘들어합니다. 애들이건 어른이건 많이 지쳐 하시고 지금 콜록콜록 하시고 지쳐 하시는 분을 많이 계실 때 사과에는 비타민C 그리고 팩트인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 그대로 챙기시라고 저희가 세척을 다 해드렸어요.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있다가 바로 요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빛깔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단단하니까 딱 씹었을 때 아삭함이 남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경북 해사과 중에서도 미시마 품종으로 해서 세척도 무려 5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씻지 않고 바로 드실 수 있어요. 사과의 영양은 어디에 있다고요? 껍질에 있다고요. 그렇죠. 그걸 그대로 드셔야 되는데 고객님 보여드릴게요. 사과가 칼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경도가 좋아요. 저는 지난주에 요거 구입해가지고요. 진짜 잘 먹고 있는데 요렇게. 와 안쪽도 어쩜 이렇게 색깔을 구워요. 그렇죠. 요거 우리 한번 맛을 봐야죠. 자 지금 드셔보시게 되면 빛깔만 이쁜 게 아니라 사과가요. 진짜 향부터 좋아요. 향이 정말 와. 그리고 딱 씹었을 때 그 소리. 과즙. 들으셨죠. 추룩하는 그 느낌. 이제 아삭하는 그 소리와 함께 입안에 과즙이 가득해요. 정말. 진짜 맛있죠. 이거는 이 겨울에 꼭 드셔보셔야 하는 사과예요. 그렇죠. 자 지금 애들 위해서 맛있는 사과 찾으셨으면 재구매 건수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오늘 산드랜 달콤이 세척사과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. 자 오늘 얼만큼 받아가시는지. 자 고객님 방송 중에 받아가시는 이 박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선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엄마랑 가족 모임 있으실 때 우리집 한 박스하고 하나는 부모님께. 부모님께. 하나는 또 이제 시부모님께 아니면 형제들께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. 짠 올리시면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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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세 박스를 가져가시는데 홈앤쇼핑에서는 가격이 4만 4천 10원입니다. 이게 웬일이에요. 그렇죠. 2만원 2만원 세 박스 가져가시는데 4만 4천 10원이고 정립금 10% 또 챙겨드릴 거고요.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. 저희가 재구매 건수도 이제 맛있다라는 걸 보장을 해드리지만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 맛보장제를 해드립니다. 맞습니다. 박스는 한과씩 뜯으셔도 괜찮고요. 그냥 세과 뜯으셔도 좋은데 세과를 다 드셔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저희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33분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시간 짧거든요. 원하셨다면 지금 필요하시다면 함께 하시죠. 원하셔야ris 1 动 상단 좀 고 como